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증권사 특판이 러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산들이 매일매일 빠져나가고 있어요. 고점에서 잘 매도하고 자산들에 대한 투자처를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고정금리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들은 사실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가장 큰 혜택이긴 한데 조건이 까다로웠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엄청나게 심플해졌어요. 이게 사실상 증권사들이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외화 알피거든요. 외화 알피가 기본 6%고요. 조건을 충족하면 8%입니다. 그거 뒤에 말씀드릴 거고 일단 앞에는 KB 발행엄이 현존하는 최고의 자산 재테크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직도 한도가 있고 뒤에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Q&A까지 준비를 해봤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알고 안 하는 거랑 모르고 못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가감없이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지금 저는 KB를 쓰고 있습니다. KB 발행엄을 들고 있는데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원래는 12개월에 4.5% 수시가 3%거든요. 일복리 투자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수시형을 제가 넣어놓은 상태인데 증권사가 망야 손실이고 대형 아이비이다 보니까 이 NHKB 한투 미래에서만 할 수 있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타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어떻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니네꺼는 니네가 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알아본 결과 일단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됐냐 안 됐냐는 차치를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CMA랑 발행엄이 두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활 CMA RP는 2.5%입니다. 이건 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행엄 쪽은 2.8%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23년 6월 1일 기준이라고 써놓은 것 자체가 저는 NHKB는 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MMW형, RP형이 대표적으로 이 CMA의 투자 형태인데 3.47이라는 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높다고 봤는데 월복리고요 일단. 일복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불가해요. 그러니까 영업점에 가야 되는데 영업점에 가시게 되면 곱게 안 보내주시겠죠. 뭘 이것저것 하라고 할 겁니다. 아무튼 이 상태가 있으니까 참고만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NHK 쓰시는 분들은 수시가 얼마인지 혹시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7이라고 써있네요. 높아요. 엄청 높아요. 한투는 3.3입니다. 1일이 3.3이고 2일 이상은 당시 CMA 수익률 적용이라고 하니까 일단 금리에 대한 고정 이런 건 없고 2일부터는 금리가 바뀌면 즉시 바뀌겠다라는 건데 일단 3.3을 고정으로 주다 보니까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법인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미래가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3.6까지가 여기 이상이 여기고요. 3.25가 여기 쭉 있는데 90일까지는 3.25 그런데 1일도 3.25 1일로 하시면 됩니다. 1일로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일복리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3.25면 저는 KB가 짱인 줄 알았는데 한투랑 미래가 더 좋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KB는 특판 RP라고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복리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계좌까지 깠는데 일복리 맞습니다. 4월 19일 날 16,334원이었는데 35원으로 늘었고요. 36원으로 늘었습니다. 원금에서 이자를 더한 다음에 이게 합쳐진 게 다음 원금이 되고 또 이자가 나온 다음에 합쳐져서 다음 원금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자가 자꾸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일복리 아니신 분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바로 4.8% 특판 금리입니다. 6개월에 4.5고요. 12개월에 4.8%입니다. 금리가 언제 낮아지더라도 4.8% 확정금리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3억 원까지 한도다 보니까 금액이 크시든 적으시든 무조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조건들인데 공모주를 배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 신규 고객이나 휴면 고객인데 신규는 24년 이후에 계절학 개설하셨던 분들 휴면은 100만 원 이하의 잔고를 1년간 유지하셨던 분들이니까 아마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안 되시면 여기 안 나옵니다. 조회되지 않음이라고 써놨어요. 되게 웃긴 거죠. 이거 사실은. 눌렀을 때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면 될 텐데 아예 조회까지 안 되게 나오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Q&A를 좀 써봤습니다. 왜 안 보이나요 하시면 조건들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부분. 거기에서 공모주를 했는데 왜 안 보이나요. 계속 공모주를 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처음으로 배정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토스로 하는 거 아니고 청약 받으려면 각 증권사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뒤에 말씀드릴게요. 세금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라고 써놨는데 이자 배당 수입식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소득세법에서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시하고 약정해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24년, 25년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수시는 금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자가. 그러면 나올 때마다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24년까지 받은 거는 24년에 기속 시기로 세금이 나가게 되고 넘어간 거는 25년에 세금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약정이라는 의미는 만기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여기가. 그럼 돈을 계속 불리고 있겠죠. 여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다라는 게 약정이다 보니까 이거는 25년에 세금이 기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면 약정이 여기 만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만기가 되면 금리가 한꺼번에 이자가 나올 테니까 24년에 기속 시기가 돼서 이때 세금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고민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한두 달 전에 가입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시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0.2% 이상 나는 게 아니면 금리 차이가 무조건 이 발행금이 좋다. 중간에 해지하더라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킹보다 무조건 유리합니다. 파킹 통장 여러분들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유리해요. 무조건. 이거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VIP 멤버십으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시식 같은 경우에는 CMA 계좌에서 그냥 사고 파시면 되고요. 약정식, 거치식 같은 경우에는 위탁 계좌, 주식하시는 계좌에서 매수하시면 되니까 이거를 참고하셔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도해지 페널티는 따로 없습니다. 이자만 절반으로 준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공모주를 필수로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공모주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HDD 현대마린 솔루션을 KB에서 했거든요. 여기서 공모주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 보여서 매수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5월 7일과 5월 8일에서 KB 스펙이라는 걸 공모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배정을 받으시면 이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4.8%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저랑 같이 해보시는 걸로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버이날에는 무조건 청약 스펙 한다고 기억하시면 해당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USD 외화 RP입니다. 제가 증권사에서 본 것 중에 가장 높은 금리입니다. 외화 RP는 외화로 RP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살짝 설명드렸다시피 CMA의 한 형태로 RP랑 MMW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RP나 MMW는 여러분들 구분하시기에는 그냥 금리가 높은 게 MMW고 금리가 낮은 게 RP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들어가는 상품이나 어떤 결제 위탁하는 어디다 맡기느냐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굳이 뭐 이렇게까지 분리하실 필요 없는데 어원 자체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약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매수해주는 조건입니다. 은행이 증권사가 다시 매수해주는 조건이다 보니까 그냥 팔아놓고 일정 시간이 되면 다시 팔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정말 안전하니까 걱정하실 필요 1도 없습니다. 특판 소개를 드릴게요. 내용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셔 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5%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6%를 주고요. 해외 주식을 10만 원 이상 거래하시면 7%입니다. 10만 원만 하시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천만 원 하신다고 하시면 연 8%를 주니까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고 해외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한번 직접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중요 팁 같은 걸 좀 알려드릴게요. 만기일은 중요하지 않고 보통 여기에 금리가 분포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투자 성향이 되게 중요한 집권사에 계좌를 가입하시려고 보면 투자 성향이라는 걸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 나는 원금 보장이 꼭 돼야 됩니다. 하면 1번 원금 보장이 안 돼도 됩니다. 5번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요. 5점. 그다음에 위험한 거 해봤습니다. 해보면 5점. 위험한 거 싫습니다. 하면 1점. 그래서 이게 높으면 공격 투자장이 나오는 거고요. 절대 안정 투자장이다 그러면 1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 공격 투자장이 나오면 증권사에서 괴롭히지 않아요. 그냥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할 때마다 증권사에서 확인을 하고 너 돈 잃어도 되니? 네 됩니다. 라고 해야 가입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가입이 안 되거나 이런 상품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떤 상품이 디폴트가 났을 경우에 원금을 회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증권사에 손실이 증권사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게 바로 안정형입니다. 공격 투자형은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돼요. 네가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상품이 등등급이 낮으면 상관없지만 위험한 투자형이다 라고 한다면 약간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 아니까 공격 투자형으로 했어요. 이런 성향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써놓은 겁니다. 금리 부분을 보면 하루만 맡기면 수시로는 4.6%예요. 그리고 바로 특판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맞아요. 눌러보면 아닙니다. 라고 해야죠. 저는 이거 해봤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뜨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하루만 맡겨도 6%짜리인데 저는 10만 원을 하려다가 다른 증권사에서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6%를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외화 RP 거래를 신청을 해야 되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매수는 혹시나 또 이상하게 돈 빠져나올까 봐 안 했고요. 환율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약 한 25원 정도 차이가 나요. 실제로 고객이 살 때 75원, 팔 때 49원이니까 약 25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5원에 대해서 보통은 우대를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당연하게도. 그런데 신화는 저는 우대를 못 찾았어요. 어렵더라고요. 못 찾아서 저는 우대를 신청을 못 받아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6%로 일단 매수는 안전하게 잘 됐습니다. 정말 정말 심플했어요. 6%인데 뒤에 환율에 대한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팁을 좀 드리면 조건들이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19세에서 39세입니다. 저는 딱 걸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 있고 외국인과 법인, 임직원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은행, 제휴 계좌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 혹은 가족 해서 신화는 계좌가 없었다고 한다면 메리트가 엄청나게 커요. 환전을 해서 8%도 큽니다. 8%예요. 지금 4, 5% 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런데 8%면 진짜 큰 겁니다. 외화라도 세금은 154%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중요한데 기간은 6월 28일이었나요? 이때 끝나면 그때 CMA 금리에 따라 이율이 적용된다고 써놨지만 이때는 옮기셔도 돼요. 이제는 이 특판 만기에 따라 맞춰가지고 신한이 선방을 날렸으면 다른 증권사에서도 끝날 때 맞춰가지고 특판을 내놓습니다. 보통 다 그래요. 지금 특판 또 붐이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춰가지고 다른 데를 알아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게 두 달이에요 하지 마시고 일단 두 달부터 딴 데 옮기기 귀찮긴 하지만 돈이 큽니다. 여러분들 두 배예요. 남들의 두 배입니다. 진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 우대 말씀드렸잖아요. 증권은행 증권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증권사에서 보통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해외 주식 있어요. 해외 주식. 해외 주식에서 환전을 신청하게 되면은 보통 95% 우대입니다. 대부분 요새 증권사 다 그래요. 근데 은행에서 환율 우대 95% 받아도 되지 않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증권으로 바로 보내면 되잖아요. 신한증권으로 하시겠는데 증권에서 환율 우대 받으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은행 환율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은행 환율 기준이면은 손님들이 사고 팔 때 사는 게 만약에 1375원 파는 게 1349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95%거든요. 보통 은행 같은 경우에. 근데 증권사 해외 주식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은행끼리 사고 파는 그러니까 1365원 1355원 상태에서 95%를 우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기준 환율이 1360원이다 하면은 1359.5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환율 우대를 받으셔야지 난 진짜 환율 우대를 받은 거다. 보통 여기서 받는다고 착각하시거든요. 은행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만약에 해외 주식 계좌에서 이 환율 우대를 받았으면 더 싸게 받았을 거예요. 이거 참고하셔서 나중에 분명히 큰 돈을 환전하시면 이거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해외 주식 계좌에서 은행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보내면은 이때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수료가 만 원입니다. 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수료가 5천 원이에요. 5천 원 보내시고 혹은 만 원 보내시고 우대받는 게 훨씬 쌀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증권사로 다시 보내면은 환율 우대에 좀 더 가장 베스트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 귀찮다 하시면은 은행 가서 바로 보내시면 돼요. 근데 큰 차이는 없겠지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명히 차이가 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만 나중에 하실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서 환전하시는 게 제일 유리해요. 무조건 제일 유리합니다. 이거는 이제 혹시나 해외 주식을 뭘 사야 되냐 10만 원 혹은 천만 원을 뭘 사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까지도 드리고 있어요. 멤버십으로 해서 4,990원에 일단 저도 특판 형태로 여러분들하고 많이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3투자에 대해서 배당을 주는 전략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692에 배당 나오는 종목들 중에 SCHD ETF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매수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S&P에 투자하는 ETF인데 이것도 이 기회에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떻게 했냐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 적어놨습니다. 해 주시면 뭐 사시는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 별들이 붙어가지고 제가 알아보기 쉽거든요.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해야 돼요. 이게 7대 3투자 안전자산의 100은 안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2.9%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의 7, 엔비디아 3 이런 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주고 있는데 3투자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수가 좀 밀렸을 때 혹은 코인이 좀 밀렸을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시장이 흔들릴 때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안전자산도 좋지만 이런 것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기예금 7, 연이율 4%로 10년이 지나도 1040만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1400이네. 1400 1400 정도 되겠어요. 1400입니다. 1400이고 연평균 10% 하게 되면 3% 3배분 하면 4천만원 이상 된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거 진짜 전 돈 벌기 글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 잘 하셔가지고요. 월급으로 나머지 채우시는 분들 저로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 포트도 같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파킹 통장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핫한데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멤버십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